음 두개 다 있다 그래서 가죽사라 그러길래 손톱 관실부 해야되는데 관실부 다 손톱해주더라구요 그니까 어 그거 분명히 너무 힘든데 이거 설마 접합성이랑 다 잡은겨? 잡기 키트를 잡고 그니까 업데이트는 업데이트 이거 어디에 있는 킷이에요? 키트 아니고 완성품 아 피규어예요? 이게 메이커가 두세 군데에서 나왔는데 핫스부로도 나왔었던가? 핫스부로도 마텔인데 이거 근데 재질이 완전히 완구재질이여서 그니까 완전 공무여요? 그냥 완성품 피규어 저가형 그래가지고 충전초합으로 프라이버를 뿌렸어요 여기다가? 도저히 안되더라구요 그래도 까지더라구요 그렇지 이건 색칠하러 나온게 안되잖아요 프라이버 뿌리면 되긴 하는데요 얘는 더 안되더라구요 와 이건 뭐예요? 스프린터 조사까지 스프린터 조사까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까진대로 왜 저렴해버렸어요? 너 마스크